지난달 통계청이 2022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지표를 발표했는데요. 관악구는 해당 지표에서 서울 시내 청년 고용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문성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관악구가 서울 지역에서 청년 고용률 1위를 달성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서울시 평균 청년 고용률은 45.4%. 관악구는 55%의 청년 고용률을 기록하며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먼저 관악구가 청년 고용률이 가장 높을 수 있었던 이유로는 전국에서 청년 인구 비율이 1위인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청년층의 고용률이 꾸준히 상승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겁니다. 또 민선 7기 4년간 펼친 다양한 청년 정책과 일자리 사업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동안 관악구가 올해 1월에 벤처기업 육선 촉진지구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생 창업기업하고 벤처기업 등 청년층 일자리를 지금 집중적으로 발굴을 했고요. 또 코로나19 고용난 극복을 위해서 청년층 누들 일자리 등을 포함한 공공 일자리를 저희가 충분히 제공한 것이 이러한 다양한 일자리와 벤처와 창업 육성 정책을 추진해서 이런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관악구 전체 고용률은 58.1%로 서울시 평균 57.5%보다 높음과 동시에 자치구 가운데서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한편 관악구는 앞으로도 청년문화국을 신설하고 청년청을 개관해 체계적인 청년 정책과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HCN 뉴스 문성주입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